안 끝났어? 어 안 끝났나? 응 왜 또 왔는데? 왜 안 끝나면 또 왔어? 기다려줘 아 배고프다 난 안 끝날까? 우리 애기를 두 개밖에 없는데 줘야지 두 개밖에 없잖아 네 개 넣는데 스냉면을? 응 스냉면 원래 다섯 개 들어있어? 응 아 그러면 라면 끓여먹을까 라면 먹고 갈래요 라면 먹고 갈래요 라면 라면 다 끝나가나? 몇 분 남았어? 라면 먹고 갈래요 끝나간다 10분 정도 끝나간다 라면 끓이면 되겠다 야 라면 먹자 맛있겠네 라면 라면 캠핑의 곳은 라면 엄청 맛있어 언니 언니가 맛있는 거 안 먹자니 충격이군 진짜 맛있다 그치 음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아아 아아 왜냐하면 왜냐하면 초콜릿 맛이에요 너무 말라 그래서 그냥 라면이 좋은데요 와키디 국물이 있어야 더 맛있네 그럼 나는 조금 많이 뜨겁다 그러면 남은 중에는 신라면이 최고다. 남은 중에는 신라면이 최고라고. 이거 수냉면 아닌가요? 아, 수냉면이요. 아.